대성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성산업이 대성산업가스의 매각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조원 이상의 매물로 꼽히는 대성산업가스의 매각에는 국내외 후보 10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 측인 대상 합동지주와 골드만삭스는 다음 달 초에 예비입차를 진행한 뒤에 내년 2월달 매각 절차를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오늘장 9시 기준으로 5.47%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간은 3,955원이었고요. 10시 56분 기준으로 27.07% 급증세가 이어졌습니다. 4,765원 선 기록한 가운데 현지 시각대 11%가량의 상승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4,19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